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하의 말이다 보라 멸망의 산하 온 땅을 멸망시키는 너를 내가 대적하고 있다 내가 너를 대적해 내 손을 펴서 너를 바위산에서 아래로 굴려 떨어뜨리고 너를 불에 타버린 산으로 만들 것이다 사람들이 내게서 무통이 또리나 주춧돌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니 너는 영원히 황폐할 것이다 여하의 말이다 그 땅에 길을 세우라 민족들 가운데 나팔을 불라 그를 대적해서 민족들을 준비시키고 그를 대적해서 나라들을 곧 아라랏 민니 아스크나스를 소집하라 그를 대적할 사령관을 세우고 군두선 메뚜기들처럼 말들을 올려보내라 그를 대적해서 민족들을 곧 메데이 왕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모든 지도자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땅을 준비시키라 그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 칠 것이다 여하의 모든 계획이 바벨론을 대적해 세워져 바벨론 땅을 폐후로 만들어 아무도 살지 않게 할 것이다 용사들이 싸움을 멈추고 그들이 요새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들의 힘이 다 소모되 여자처럼 돼버렸다 바벨론의 거주지가 불에 타고 그의 성문 빗장들이 부서져 버렸다 한 전달자가 달려가서 다른 전달자를 만나고 한 전령이 달려가서 다른 전령을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보고했다 성업 전체가 함락됐으며 나루터들이 점령당했으며 갈대밭들이 불탔고 군사들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딸은 타작할 때 타작마당 갔다 그를 타작할 때가 곧 올 것이다 바벨론 왕 네부간 네 살이 나를 삼키고 나를 부수며 나를 텅 빈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가 괴물처럼 나를 삼켰고 내 좋은 음식으로 그의 배를 채우고는 나를 토해버렸다 나와 내 육체에 가했던 폭력이 바벨론 위에 있기를 빈다고 시원해 사는 사람들이 말한다 내 피가 갈대아에 사는 사람들 위에 있기를 빈다고 예루살렘이 말한다 그러모 여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소성을 변호하고 내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내가 그의 바다를 말리고 그의 샘을 메마르게 할 것이다 바벨론은 폐어더미가 되고 자칼의 소골이 되며 경악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그들이 모두 함께 어린 사자들처럼 포효하고 새끼 사자들처럼 으르렁거릴 것이다 그들이 흥분해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그들을 취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즐거워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하의 말이다 조살장에 가는 어린 양처럼 순냥과 순념소처럼 내가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끝나는데요 이번 달에 40장에서 52장까지 열국에 대한 심판 이제 예레미야가 52장까지로 끝납니다 지금 51장이 길어서 여러 날을 보고 있는데 51장은 바벨론의 멸망 5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레미야 그러면 그가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사실 제사장이니까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헌신하는 사람인데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에게조차 핍박과 박해를 당했던 사람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으니까 사실은 예레미야에서는 우리가 쭉 봐온 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 그 사건을 체험하고 그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애굽으로 도망갈 때 애굽으로 또 예레미야를 끌고 가고 그런 멸망 전후를 다 경험했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시점에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 70년 뒤에 나 일어날 일을 70, 8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멸망에 사나 온 땅을 멸망시키는 너를 내가 대적하고 있다 내가 너를 대적해 내 손을 펴서 너를 바위산에서 아래로 굴려 떨어뜨리고 너를 불에 타버린 산으로 만들 것이다 멸망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멸망산이라고 부른 이후에 내가 너를 대적해서 불에 타버린 산으로 만든다 멸망산을 불에 타버린 산으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이 사실 산이 아닙니다 지형상으로는 평지입니다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보다는 유프라테스강에 가까이 위치해 있고 아주 강변은 아니지만 그 강에서 수로를 끌어다가 사용할 정도의 거리였죠 평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왜 산이라고 불렀는가 그것은 강력한 세력, 국제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이 왜 불타버린 산이 되느냐 마치 25절의 장면은 활화산 있잖아요 화산이 폭발을 해서 용암이 분출하고 그 안에 흙이며 바위며 다 튀는 거죠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그래서 온 땅을 멸망시키는 멸망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만 초토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활화산이 엄청난 규모일 때는 주변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초토화시키는데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 용암으로 인해서 그 산, 활화산 자체도 전부 그냥 식물이며 나무며 다 타버려서 이제 민둥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냥 딱 한마디 떠오르는 것은 자업자들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너가 휘두른 칼로 너가 망할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 역사하신다면 세상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벌써 다 망했겠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 선한 결과를 얻고 악을 행함으로 악의 결과를 얻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입하시고 건져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악이 치닫아서 완전히 멸망으로 끝나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 만드신 인과관계 법칙입니다 사회에서의 삶도 개인의 삶도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이 힘이 있다고 해서 다 뿜어내고 주변을 다 초토화시키고 그들이 그 대가를 결국에는 치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에 그 땅에 길을 세워라 민족들 가운데 나팔을 불라 민족들 가운데 나팔은 전쟁에 사람들을 소집하기 위해 나팔을 불잖아요 그를 대적해서 민족들을 준비시키는데 어떤 나라들이냐면 아라랏 여러분 아라랏 그러면 떠오르는 게 아라랏 산이죠 노아 방주가 걸쳐졌던 중동 최고봉의 산이죠 민니, 아스그나스 다 바벨론 북쪽에 위치해 있는 오늘날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이 지역은 이라크가 차지하고 있다면 그 위 지역은 이란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이 동쪽으로 가서 아프가니스탄을 만나고 그 아래로 떨어지면 인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지역의 위치에 있는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들은 험한 산악지대 아라랏만 봐도 굉장히 고산지대잖아요 험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민족들 자체가 매우 호전적이에요 호전적인 이 세력들을 이끌 대작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27절 하반절에 그를 대적할 사령관을 세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령관은 28절에 등장하는 메디아 사람들입니다 메대 그를 대적해서 민족들을 곧 메대의 왕들과 통치자들과 지도자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땅을 준비시키라 메디아 사람들을 일으킨다 이 메디아 사람들도 이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의 세력들이 힘을 모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무너뜨렸잖아요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많이 나누게 되는데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칭령 돌아가서 고구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라 칭령을 내렸던 고레스가 메디아와 친인척 관계를 맺으면서 메디아의 메대의 다리오를 처음에 바벨론의 왕으로 세워주죠 그리고 다리오가 한 2년인가 통치하고 연세가 많았어요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고레스가 이제 다 접수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을 보면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바벨론 땅을 폐허로 만들어 아무도 살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망산을 불에 타버린 산으로 만드시겠다 이런 민족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을 쭉 29절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30절부터는 마치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을 필름을 돌리는 것처럼 지금 예언이잖아요 70년 전에 예언인데 그 예언자가 마치 그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영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실제 상황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0절, 31절,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용사들이 싸움을 멈추고 그들이 요새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들의 힘이 다 소모돼 여자처럼 돼버렸다 바벨론의 거주지가 불에 타고 그의 성문 빗장들이 부서져버렸다 한 전달자가 달려가서 다른 전달자를 만나고 한 전령이 달려가서 다른 전령을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보고했다 성업 전체가 함락됐으며 나루터들이 점령당했으며 갈대밭들이 불탔고 군사들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용사들 바벨론의 용사들이 싸움을 멈추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밀린 거죠 싸움을 멈추고 요새로 퇴각을 한 것입니다 요새에 머물러 있는데 그들의 힘이 다 소모됐다 전쟁을 계속해서 치룰 의지가 다 끝나버린 거죠 힘이 다 소모되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주지가 불탔다 30절에 보면 바벨론의 거주지가 불탔다 고대의 주요 성업들은 주변에 밀락, 촌들이 구성이 돼 있었죠 주변에 위성 도시들도 있고 그것은 현대 도시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메가시티잖아요 거대 도시인데 주변에 위성 도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 나면 이 주변 도시들을 쓸어가면서 결국엔 그 타겟 도시를 나중에 치는 것이거든요 바벨론도 바벨론이 굉장히 거대한 국제 도시인데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 주변에 거주지 역할을 하는 도시들을 다 쓸어가면서 적들이 밀고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31절에 전달자가 달려서 다른 전달자에게 또 전령이 달려서 다른 전령이 전달자나 전령이나 다 똑같은데요 바벨론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거대한 두 강이 마치 뱀의 두 혀처럼 쫙 페르시아만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강이 흐른다는 것은 낮은 지역인 거잖아요 이게 평야이기 때문에 이 전령들이 산이 있으면 봉화대를 설치하잖아요 그래갖고 불을 피워서 저쪽에 또 사인을 보내고 사인을 보내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하는데 여기는 평야라서 그 드넓은 평야에 전령 시스템, 전령 네트워크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사람들이 달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육상선수들은 다 거기 전령들로 위치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쫙 연락을 해서 왕 앞에 숨을 헐떡이면서 보고를 하는 거죠 성업 전체가 다 함락이 됐습니다 주변의 위성도시들이며 바벨론도 성벽을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밀려들어 다 함락됐습니다 나루터들, 왜 나루터가 등장을 하는가? 유프라테스 강의 진입로인 나루터들, 갈대밭들 다 불타버렸고 군사들은 겁에 질려 있다 우리 항전의지 자체를 다 잃어버렸다 예수님 오시는 700년 뒤의 상황을 이사야가 자기가 보는 것처럼 이사야 53장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순환을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장차 있을 바벨론의 멸망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73절, 73절이에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엘의 하나님 망군의 요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딸은 타작할 때 타장마당 갔다 그를 타작할 때가 곧 올 것이다 성경의 상징, 이미지들을 보면 두 가지 이중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추수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휘어져 추수하게 될 들판에서 헌신한 일꾼들은 이 추순날, 이 날이 감사한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되겠죠 그러나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폐역했던 사람들은 이 추순날이라는 것은 가라지가 불에 들어가는 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타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게시록도 마찬가지인데 게시록도 사람들이 읽으면서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의 최후 승리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타작의 날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바벨론의 딸은 타작할 때 타장마당 갔다 타장마당 갔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이해할 만한 비유인 것인데요 타작을 하기 전에 땅을 단단하게 밟아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꾼들이 일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온통 그 넓은 타장마당을 사람들이 계속 짓밟는 거죠 그래서 이방 세력,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초토화될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34절과 5절 35절만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육체에 가했던 폭력이 바벨론 위에 있기를 빈다고 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말한다 내 피가 갈대아에 사는 사람들 위에 있기를 빈다고 예루살렘이 말한다 그래서 시원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저들이 가했던 폭력이 저들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흘린 피가 저 사람들 위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아무리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바벨론 입장에서는 사실 손대지 말았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과 역사를 해석하는데 좀 난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 그렇게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바벨론이 그 과정에서 보인 탐욕과 폭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정의와 윤리는 사라지고 폭력과 갑질과 정쟁이 너무 가득해졌어요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힘을 함부로 다 쓰면 안 되죠 내가 그걸 다 쓸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느에미아 리더십을 저희가 이제 주일날 계속 보고 있는데 느에미아가 총독직에 있지만 총독으로서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다 휘두르는 게 아니죠 자기가 총독의 노구를 받을 수 있는데도 그 월급을 다 받는 게 아니죠 참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휘두른 거예요 무참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25절의 그 표현이죠 멸망산이 주변을 초토화시켰는데 결국엔 자기 자신의 발등을 찍고 자기 자신도 민동산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걸 그냥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느에미아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두려움 너머에 살 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위축돼서 두렵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거절당할까 내가 소외될까 이런 소극적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충만하고 사랑이 흘러넘치면 일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다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이겨도 세 번째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가 두려워하는 일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완성을 왜 넘치는 능력, 넘치는 사랑도 아닌 절제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절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인생의 완성은 중용지도 일반 동양사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경에서도 성을 빼앗는 것보다 용사가 자기 템퍼를, 자기 화를 자제하는 것이 훨씬 놀라운 지혜다 놀라운 능력이다 바벨로는 그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 앞에 탄원해서 기도하면 저 부자가 나를 괴롭힙니다 저 재판장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구조에만 취해서 아,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걸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36절에 말씀했잖아요 여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소송을 변호하고 즉 시원의 주민들이 탄원한 것, 소송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의 편에 서서 변호를 해주겠다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그의 바벨론의 바다를 말리고 유브라데 강이죠 그의 샘을 메마르게 할 것이다 그 유브라데 강에서 수로를 끌어들여서 사용했다 그랬죠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 사실은 바벨탑과도 비슷한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높은 건물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 높은 건물에 각종 지역의 과수들을 심었어요 왕비를 위한 것이긴 했는데 그 바벨론의 공중정원 실제로 공중에 떠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놀라운 말하자면 식물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그 아름다운 정원을 이룬 샘도 내가 다 망가뜨릴 것이다 38절에 그들이 모두 함께 어린 사자들처럼 포효하고 사자처럼 포효하던 바벨론이 39절에 흥분해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그들을 취하게 할 것이니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술에 취해야 하는 건 포도주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 그래서 이미지가 이것도 중첩이 돼 있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들이 권력이 정말 하늘을 찌를 때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거를 너무 많이 마셔서 부어라 마셔라 내가 뭐 다 마실 수 있다고 진짜 다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결국에는 깨어나지 못하고 끝나버린 제국 이게 바벨론이에요 세계를 재패한 제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벨론은 가장 단명한 단시간에 무너진 제국이죠 그들의 힘을 너무 과도하게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40절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냥과 순념소처럼 내가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하나님 징계하셔서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 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뭔가에 이렇게 붙들려서 살게 돼 있어요 공중에 붕 떠서 무의도식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지향하는 어떤 꿈이나 소망이나 열정에 사로잡혀 달리는 사람도 있고 세상 권력과 돈에 취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느에미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켜야겠다 내가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겠다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했던 사람이죠 그런 거룩한 비전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류는 제국의 흥망사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도 또 세계 열국들이 힘의 논리에 빠져 있고 이 나라 정치계도 힘의 논리에 빠져 있고 하나님 이 모든 어리석음이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미쳐서 사회 각 분야에서 지나친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 갑질의 논리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패욕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보여주신 분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방식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힘을 다 쓰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력을 다 휘두르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어리석음에 빠져서 바벨론과 같이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초토화시키고 스스로 멸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건강을 소중하게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주셨을 때 사람들을 살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을 때 그 재능을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에 빠지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데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 인맥을 하나님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쪽 진영이나 저쪽 진영이나 다 옳고 그름의 논리로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은 이미 양 진영에 다 실망한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 힘의 논리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세계 열강들도 나라들도 지금 다 힘의 논리로 가고 있죠 결국에는 힘 모두가 힘을 주고 모두가 힘을 휘두르면서 살면 결국엔 그 마지막은 갈등과 대립의 고조와 전쟁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은 힘의 논리로 결국에는 간다고 하나님께서 다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느에미아와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찬들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 느에미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엘서와 같은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여 상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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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